아니 어느 날 저기 뭐 학습지가 오더라고 효과 있었냐? 한 달인가 했는데? 그럼 한 달 해서 한 달 해서 무슨 효과를 봤겠지? 한 달 했는데 뭔 효과를 봐? 가위보면 한 달에 공짜로 있다 이거 내가 그... 아이 너 오빠는 야구 나 그만둬하고 내가 영어 공고 그 하라고 그 기초 모르는 게 뭐라고 안 했어? 때려쳤어 그 새끼 내가 늦게라도 내가 학습지 해보라고 내가 이거 받아왔다 어서 받아왔어요 그럼 이거? 응 또 한 달 무료 체험 신청했어? 야 한 달 나 이거 오늘이야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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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근데 이거 애들 거 아니야? 야 요즘 애들이 뭐 애들인 줄 아냐? 야 우리보단 더 똑똑해 지금 애들은 오늘 하룡이가 붙이려 연습해야 돼 반죽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삼성 거잖아 이거 깔끔해서 예쁘잖아 이게 삼성 거였어? 응 삼성 거잖아 이거 이런 것도 나와 헐 진짜 체험용 사 있어 ㅋㅋㅋㅋㅋ 나 미크 차 이거 처음 해본다 나도 처음 들어봤어 이거? 오늘 오늘도 반갑다는데 근데 오늘 하루만 보는데 그럼 열심히 봐요 열심히 보고 같이 해 나도 학습지 저기 했어 근데 엄마가 그거 너 엄마가 얼마나 대답하냐 아니 엄마랑 한 달 무료 체험이라며 나는 몇 년을 시켰어 퀴즈놀이 동짓날 먹는 음식은 무엇인가요? 손가락으로 톡 눌러 정답을 맞춰보세요 맞아요 팥죽이에요 좋지? 재밌네요 우와 퍼즐이 완성되었어요 야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순서 지켜라 그림일기 퀴즈 있고 미운 아기 오리 퀴즈 있고 오리 오리 미운 아기 오리는 커서 무엇이 되었나요?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뭘 생각을 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뭔 소리야 되잖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뭐를 생각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엄마 땡이야 맞아요 압조가 되었어요 야 백조가 됐는지 덕조가 됐는지 어쩌게 알아? 덕조가 그거 뭐야? 그거 내 차례인데 자꾸 엄마 혼자 해 아 그럼 내가 너 네 거 줬잖아 네 거 누르지만 자꾸 이렇게 널려면 널려면 하냐 그렇게? 이걸로 게임 같이 하는 거잖아 니 앞에서 너 왜 안 하냐? 이거 따로따로 하는 거지 그러면 아 그럼 해봐라 야 케오 누리 들어가 한번 할머니가 되어 사진을 찍어볼까요? 오우 파총밥자 하나 둘 셋 감사해요 엄마 눌러? 엄마 어 이거 나 준 거 맞아? 이거 하루 빌려왔다며 해라 염병을 가시네 해 염병을 아이고 염병을 아따 염병하네 사람들 염병하네 공부할 때 샘 들어온 말씀 염병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요?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요? 사랑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야 응? 너 지금 엄마 그림을 이쁘 그려라 또 꼴 같다는 거 그리지 말고 에휴 걱정하지 마 그 편들 거 쓴 게 엄마 가슴이 아프다 왜? 그 끝까지 못 해준 것이 가슴이 아프네 응 급상사 뭐해? 응 뭐해? 이거봐 엄마엄마 내가 항상 너한테 핫수증 못 얻어서 항상 마음이 아파. 아니 혼자 재면.. 혼자 재면 썩어가면서! 너 줄 생각이 없다 야? 야 이거 치매도 예방 듣겠다? 근데 얘 봐 말을 천천히 한 게 내가 좋다 야. 내 거 아니야 근데? 본인이 신나갖고 에이! 이러고 야 이거 B도 있어! 안녕! 고맙습니다! 엄마가 상관하게 가슴이 아프다. 너희들 예를 들어서 엄마는 이거 하고자 아프겠냐? 엄마가 신나갖고 다 해놓고 그러니까 너희들 날 닦고! 알았어! 그럼 너희들 얼마나 예를 들어서 이거 호흡이 아프겠냐고! 엄마 땀나! 이거 운동도 해놓고 저거다 이거 하나만 끊어주라. 유라야 이거 신은 없냐? 있어? 그만해! 왜? 근데 어쩐지 너 주상하게 싹 끊을려버리네? 아 이 가슴이는 뭐 사랑한 것을 그런다고 했는데 무슨 돈을 5만 원을 그려놨네? 5만 원 나를 준다고 한 거야. 이걸 나를 사준다고 한 거야 5만 원 주고. 나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 그랬어. aww 아 Miya